2.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앞좌석 밑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앞좌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3.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앞좌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앞좌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앞좌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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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앞좌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